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애널리스트가 3쿼터 실적이 나오고 셀트리온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한병화 애널리스트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아주 오호적인 또는 아주 객관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목표 주가를 기존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을 했지만 스탠스는 투자에게는 계속 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22만원대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30만원에 대한 목표 주가는 현 주가 대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가가 올라갈수록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상향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유럽의 대규모 수출이 이루어지고 난 뒤 주가가 30만원을 교파하면 다시 한병화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는 40만원, 45만원을 향해서 수정 레포트가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주요 레포트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분기 부진한 외형, 마진율 개선은 긍정적. 이렇게 소 타이틀을 뽑았고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업이익률이 다시 40%로 확인된 것은 수율 향상으로 인한 동사의 높은 원가 경쟁력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도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률이 40%대로 회복된 것은 셀트리온의 수익, 창출 능력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역량 집중한 훅복, 봉! 해서 소 타이틀로 제목을 뽑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승인받은 소수의 글로벌 업체 지금 GSK까지 합쳐서 한 4개 정도 되죠. 글로벌 업체로서의 위상이 높아진 것 항체 치료제의 신약 업체로 발돋움 한 거죠. 이거는 애널리스트 또는 우리 셀트리온 주주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약 개발의 능력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언젠가는 곧 멀티프를 상향하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램시마 SC의 붐업을 기다리며 이렇게 소 타이틀을 뽑았고요. 램시마 SC의 판매가 언제쯤 활성화되느냐에 셀트리온의 매출 향상에 아주 크나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썼고요. 램시마의 미국 점유율이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램시마 SC의 잠재 수요자들이 증가하는 것이어서 긍정적이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의 약품 가격은 유럽에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아주 높죠. 따라서 투자에겐 바이를 유지하나 목표 주가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4쿼터 지금 한병원 애널리스트는 5,506억원의 매출을 예상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022억원. 영업이익률 40%를 약간 하회하죠. 그리고 2021년 총 매출은 1조 8조 4,003억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370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병원 애널리스트부터 조금 더 긍정적이고요. 렉키로나의 수출이 사사분기의 대규모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2조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영업이익도 40%를 강조하면 한 8천억 이상이 나오겠죠. 올해는 한병원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모든 제약바이오 담당 셀트리온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30만원에서 26만원까지 지금 컨센센스를 이루고 있거든요. 셀트리온의 4쿼터 실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4쿼터 실적을 견인하는 것은 렉키로나가 견인을 해야 되겠죠. 유럽의 대규모 수출로 인해서 컨센센스를 상회하는 그런 마지막 4쿼터 실적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